오! 아아아아아아 오!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리그에 팀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유망주들이 요즘 많아요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 레알의 비니시우스 주니어 또 에이팀 아드리드의 주왕 펠릭스까지 있죠 다른 팀도 많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이 3명만 샀어요 그리고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벤제마를 넣었어요 벤제마가 이번에 이슈가 있었죠 비니시우스와 벤제마의 이슈 자 벤제마의 충격 압담화 비니시우스 상대팀인 줄 알았다 비니시우스 옆에 있는데 내 플레이에 맞춰져 비니시우스는 지금 상대팀처럼 뛰고 있어 하고 나는 사실 스페인 리그를 잘 안 보고 있으니까 비니시우스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맨날 모습은 보이잖아 교체로도 나오고 그 후로 레알 경기를 좀 봤어요 근데 똥싸긴 하더라고 내가 보는 순간은 못했어요 소리가 왜 아예 안 들리냐 소리 죽었네 코로나랑 무관중인가 봐 해설도 안 들어왔어 비니시우스 스미스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 넣었다 아 이거 스미스 건드렸네 김문환 자체골로 됐네요 그럼 비니시우스가 아직 골 못 넣었다 비니시우스 끔찍한데 어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비니시우스가 5년 뒤에 존나 잘해요 그럼 벤제마가 제 축구 선수도 아니야 하면서 또 5년 뒤에서 그러고 있겠지 어 갑니다 벤제마 나이스 봤냐 비니시우스 골은 이렇게 넣는 거야 하지 아우 펠릭스랑 비니시우스 어? 아우 슛 약한 거 봐요 어 지나가는 할머니도 잡겠어 아이고 오오오 일어나 역시 발렌시아 유망주가 제일 세네요 3일 전에 누구를 했을까 올린다 오 야 어 자 아우 내가의 세대교체가 안 된다 바르셀로나나 레알이나 세대교체가 안 됨을 오케이 린 동생들한테 축구를 보여줘 아우 못 보여주네 제시 아 좀만 밑으로 어 좀만 밑으로 어 어 어 어 아아아 어 말도 안 돼 뭐야 이게 무슨 슛이지 이게? 일부러 골대 밖으로 슛 하는 거 같은데 얘네 하지 안수 파티 꺾고 꺾고 파티 아이씨 펠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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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잘하는 척 해요 펠릭스 축구 잘하는 척 해요 여기서는 실제로는 잘하지만 여기서는 잘하는 척 합니다 양발인 척 쓸만한 척 월클인 척을 하는 것인가 월클 아니네요 월클 아니네요 뭐야 아니 지루다 지루면은 못 넣어요 이거 어 어이씨 지루를 무시해 푸스카스 강놀이네 지루 또 해봐서 안 나 여러분이랑 갈라 어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 세명 다 꼴이 없는데 그러게요 이겨야 그러네 올릴 수 있어 오케이 어 쓸만한 척 쓸만한 척 쓸만한 척 몸 잘 비비는 척 가비 펠릭스 슛 어 아 존나 아깝다 이거 벤젤마 있어서 못하나 어린이 있으니까 애기들끼리 못하는 것 같아요 비니슈스 비니슈스 오톱 버튼 시벌 어 비니슈스 이게 내 손이 문제냐 이게 진짜 쟤떼이면 화나 죽겠다 나이스 아 제대로 걸었어요 이거는 태클 점수 100점 줘야 된다 너무 시원하게 걸어서 폼 찾았어 폼 찾았어 피니슈스 으 으 비니슈스 골을 못 믿어서 밑에 줬거든 잘한 거 같다는 선수예요 별로입니다 되게 와 이건 넣는다 와 이거 뭐야 비었다 와 나이스 뭐야 그러면 한번 슈퍼 골 한번 넣어야지 어 이쯤 됐으니 휴우 아 실패 어 어 반칙 비니슈스 PK 좀 넣어보자 송범근 너무 구석이었죠 야 비니슈스야 헤트트릭 벤제마 벤제마 입 털어봐도 비니슈스는 축구선수가 아니야 미친놈 어 와 비니슈스 공 가져갑니다 많이 컸네 이름은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비니슈스 주니오르 이름 발롱두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 야 오른발로 차냐 왜 안 차 너는 수지따라는 거 역겨워요 본 거 있어 유튜브 많이 보나 보다 우리 비니슈스 어 오 제발 제발 펠릭스다 템스 펠릭스 5카네요 펠릭스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겠다 오 막았다 아이씨 혹시 몰라요 아 왜 이렇게 잘해 이분 왜 이렇게 잘해요 나이스 나도 펠릭스 잘 쓸 수 있어 는 주니어 아 좋아요 주니어 갑자기 느낌 생겼는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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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댔다 밑에 비었다 뛰어 좋나 뛰어 토마르마야 상대는 오 좋댔다 와 메시야 와 진짜 바로 팔러 갈게요 못 써먹겠다 루마 아까 정말 좋았는데요 아까 상대팀 루마 루마 베르나레스께 내일 준비해온다 턴 전택 달걀 덥 덥 덥 덥 덥 덥 그냥 당황 덥 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